HD 현대의 선박 자유로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2단계 자유로낭 솔루션을 상용화했습니다. 아비커스는 SK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선사 두 고가 대형 선박용 자유로낭 솔루션인 하이내스 2.0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내스 2.0은 아비커스가 지난 2020년 개발해 이미 상용화한 1단계 자유로낭 솔루션에 자율 제어 기술을 추가한 것입니다. 단순히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딥러닝 기반의 상황인지와 판단을 통해 속도 제어와 충돌 회피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선박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내스 2.0은 컨테이너선과 에카 천연가스 운반선 등 총 23척의 대형 선박에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마이크 전연가스 4.0은 컨테이너선 4.0은 컨테이너선 4.0은 컨테이너선 4.0은 컨테이너선 5.0 이보닝 4.0은 컨테이너입니다. 4.0은 컨테이너선